1400여 년 전 찬란했던 고대국가 백제 백제로의 시간여행 세계 유네스코가 인정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 화려하게 꽃 피웠던 백제문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건축기술 공예 문화가 집약된 백제문화 우리 전통 건축 문화의 원천이 되고 예술과 종교 그리고 경제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한 백제문화의 황금기 백제 사비기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하는 부여로의 초대 지금 시작됩니다